전하러 가게뒤 수석입니다. 어저께 요 앞에 웅덩이에 물이 조금 있었는데 은근히 많아졌네요. 흙탕물은 아니었고, 부형계 막 흙탕물 찍기 전에 그런 때깔인데요. 물이 은근히 여기 풀숲에 물이 없었는데 은근히 스며들었거든요. 오늘은 4월 4일 아침 6시, 7시입니다.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날씨는 보고 나고 눈이 이제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합니다. 여기 봇나무에 벚꽃이 핍니다. 벚꽃이 피면 고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추워서 벚꽃이 안 터트려졌는데 이번 주부터 터지기 시작해요. 대물라라 가게뒤 수석입니다. 지금 우회하는 곳이 있더라구요. 그래서 씹어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 위창 대물라라 가게뒤 수석입니다. 큰 육석은 가지 않고 적당한 곳에서 낙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4월 4일 일요일. 여기 위창 대물라라 가게뒤 수석과 풍경의 포인트를 잠깐 찍어봅니다. 우회카위에서 걱정하고 있는데 큰 육석은 없지만 물이 아닌 조금 헌간하게 느꼈다라고 보면 됩니다. 주말에 낚시 여건의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. 베물라라 가게뒤 수석은 포인트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